짱구 키링 안녕하세요 따랑이 여러분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짱구 키링을 만들거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키링 체크리스트와 방범대 짱구 키링이 들어있어요 하나 더 뜯어볼게요 이번엔 흰둥이 키링이 들어있네요 마지막 포장지엔 파자마 짱구가 들어있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짱구 키링이 있으니까 원하는 걸 골라서 만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도안이 두 장이에요 색칠된 버전도 있고 색칠이 안된 버전도 있으니까 골라서 준비하면 된답니다 도안을 준비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주세요 저는 방범대원 짱구로 만들어 볼게요 고른 디자인을 테이프로 코팅해주세요 그리고 네모를 따라 잘라줍니다 그리고 네모를 따라 잘라줍니다 이걸 반으로 접어서 점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종이가 움직이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시켜서 자르면 더 좋겠죠? 다 잘랐으면 한 장만 뒤집어서 실을 붙여주세요 두꺼운 실이나 얇은 실 모두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뒷면을 잘 겹쳐서 스키시로 만들어줄거에요 테두리에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를 조각내어서 한 조각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솜을 넣어줍니다 테이프로 마무리해주세요 테이프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스키시버전 키링은 완성되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스키시 키링으로 만드는게 조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쉬운 종이버전 키링도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골라서 코팅을 하고 잘라줍니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한쪽면에만 실을 붙여서 풀로 겹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히 종이버전 키링이 되었죠? 이제 포장을 해볼까요? 2번 도안을 준비해서 포장지와 체크리스트를 잘라줍니다 체크리스트는 봉투에 잘 들어가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겹쳐서 테두리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체크리스트와 키링을 넣고 포장해주세요 체크리스트와 키링을 넣고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짱구 키링 완성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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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